오늘 행복한 동양에서는요 한국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1946년 10월 한국 최초로 농인들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요 그동안 농인교회의 모교회로서 농아인을 섬기는 데에 선구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영락 농인교회의 김용인 목사님과 이영경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용인 목사님은요 수어를 사용하시는 농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아내 되시는 이영경 사모님께서 수어와 음성으로 통역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락 농인교회를 맡고 있는 김용익 목사입니다 저도 청각장애인이고 저희 성도들도 다 청각장애인들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기쁩니다 우리 사모님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저희 목사님과 같이 살고 있는 이영경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방송이 이렇게 생방송일 때는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기뻐함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오늘 같이 보이는 라디오가 이렇게 기쁘게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성도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화면으로 그렇죠 우리 농아 성도들도 볼 수 있겠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목사님 참 인자하세요 표정이 너무 좋으시고요 네 영락 농아교회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영락 농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농인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수화라는 언어로 설교하고 수화로 찬양하고 수화로 기도하고 수화로 소통하는 농인들이 다니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그런 교회가 많은가요? 네 많이 있지만 대도시마다 한 곳 정도 이렇게 청인교회처럼 많지는 않고요 또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청인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청인이란 표현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농인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농인은 이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청인은 청년만 건강한 사람들 청인, 건청인 또는 청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오늘 듣는 이 단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교회 모든 성도가 지금 농아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또 개중에는 농맹인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농아인으로 살다가 그래서 보이는 언어인 수화를 사용하다가 눈까지 보이지 않아서 농맹인이 된 사람들 시청각 장애인들 그 농맹인들도 저희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역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주로 다 농인들이 중심이 되고 엄마 아빠가 농인인데 그 자녀들은 청인인 자녀들 코다라고 부르거든요 그 코다 아이들도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농인 목사도 있고 그 코다 아이들을 담당하는 청인 목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녀들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인가요 그렇죠 부모가 농아인일 뿐이고 아이들은 이제 듣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전 세계의 언어 중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데 이 아이들은 부모의 언어와 아이들의 언어가 다른 민족인 거죠 네 지금 또 듣고 계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이상하다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을 쓸 텐데 왜 언어가 다르다는 말을 하실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수아라고 부르던 그 개념이 수어 하나의 언어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농아인들을 잘 못 듣는 사람이라고 저희는 말하지 않고요 잘 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는 사람들이니까 언어를 볼 수 있게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언어 수화를 사용하는 거죠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들을 수 있는 잘 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걸 하나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모님 혼자서 그 우리 영락농인교회에서 다 통역을 해 주시는 건가요 뭐 이 세 개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농아인들을 제가 그냥 병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장애인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저희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수아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들리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라고 불러요 왜 민족적인 문화적인 개념으로 제가 정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아인교회가 지금 한 200명 넘는 농아인들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수화를 못하는 청인이 한 명 오시면 그분이 장애인이 되는 세계예요 상상이 되세요? 네 이해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농아인들이 대다수 사용하는 언어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그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고 소수민족이고 의사소통에 불편이 있는 것뿐이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수화를 안다면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니죠 그렇죠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니고 농아인들이 슈퍼마켓에 가고 의사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수화로 또 슈퍼마켓 아저씨 아줌마가 수화로 모든 사람이 수화를 해주면 소통의 장애인 청각장애는 농아인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큰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지금 또 들으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지금 손으로 말하는 언어를 수어라고 하고요 이 수어로 대화하는 것을 수화라고 하는 게 맞죠 사모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어를 사용해서 하는 대화를 수화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수화라고도 하고 수어라고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쭤볼 게 또 있는데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그러니까 한국이죠 한국에 전국의 농맹인들을 찾아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도 좀 해주세요 저희 목사님하고 2015년에 영락농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에 농맹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농맹인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농맹인이라는 존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왜 보이지 않았냐면 그들은 농아인으로 살다가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집안에 거의 그냥 스스로 갇혀서 누가 데리고 나가주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소통할 수 없이 그냥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6년에 우연히 이제 농맹인을 만났고 이들은 어떡하지? 농아인들에게는 수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수화를 볼 수 없게 된 농맹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정작 건강한 수많은 교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춰주지 않았는데 농아인인 목사가 우리 교회에 품지 우리 교회에 담지 하나님이 이들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담으면 돼 라고 결정을 내줬어요 저는 저희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시작됐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담지 한 달에 한 번씩 농맹인들을 찾아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시작했고요 그게 한국에서는 최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못했을까? 그러게요 있을 법도 한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김용희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 목사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닮기 시작해서 이제 6년, 7년이 계속 돼서 한 달에 한 번 예배는 전국에 있는 농맹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맹인이 4명이었고 농맹인이 한 사람 부산에서 오려면 007 작전이 필요해요 부산에서 그 집에서 기차역까지 데려다 줄 사람 기차역에서 서울역까지 데리고 올 사람 서울역에 데리러 나가서 교회까지 또 데려올 사람 수많은 도움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맞춰줘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6년 동안 한 모인 결과 지금은 전국에서 농맹인들이 한 20명이 넘게 오고 있고 그들을 돕는 활동 지원인 그들을 돕기 위한 촉수와 통역사 해서 60명 넘는 인원수가 매달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교회 안에 농맹인 부를 세워서 대한민국 최초로 농맹인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소문이 나서 오고 있어요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주 가서 데리고 와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느리지만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강원도 원주에 사는 농맹인이 있는데 매주 교회를 오고 싶어 해요 서울에 있는 교회 원주에서 서울까지 그런데 문제는 부인이 남편이 농맹인이 되고 났으니 부인이 돈을 벌어야 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는 부인이 주일날 마저 또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오려면 부인한테 너무 힘든 거죠 미안한 거죠 부인을 위해서 매주 오는 건 무리니까 한 달에 한 벌만 와라 그랬더니 그래도 매주 가고 싶은데 그런 농맹인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아까 말씀 초반에 저는 저희 목사님을 존경해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수어로 엄지척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손 엄지를 올려주셨어요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실 때 중간에 촉수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농맹인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언어인 것 같은데요 촉수어가 뭔지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화는 눈이 잘 보이는 농아인을 위한 언어라면 농아인으로 살아왔던 그러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된 농맹인들은 더 이상 수화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음성 세계 속에서 단절되었고 또 눈이 안 보이니까 수화 세계에서도 두 번 단절된 농맹인들을 위해서 손과 손끼리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수화를 해주면 촉수화 감각으로 촉감으로 수화를 읽는 거예요 이것을 그 농맹인들한테 교육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 서툴러요 잘 읽히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촉각으로 수화를 익숙하게 배워가는 거죠 새롭게 또 하나의 소수민족을 품어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수민족이라는 표현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두 분이 대화하시는데 수화로 계속 수화로 대화하시니까 저는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대화에 낄 수도 없었거든요 네 그럼 또 농맹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촉수어라는 언어로 그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또 하나의 소수민족을 품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이 촉수어 연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 촉수어 책도 만들고 하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농맹인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맹인이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전담 기관도 없고 그들을 위한 법도 없고 그들을 위한 정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농맹인 수가 몇 명인지 세어본 적도 조사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이미 연구되어져 있는 것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나 다른 나라의 덴마크나 이런 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또 찾아서 가져다가 우리 한국에 맞는 촉수와 촉신호, 햅틱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민간인인 또 교회가 그것을 연구하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누가 이걸 한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농맹인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일을 해왔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농아인보다 농맹인들, 청인보다 농맹인들은 두 배로 시간이 늦어요 거북이, 달팽이로 표현을 해요 거북이를 이렇게 하시나 봐요 거북이 그러니까 보고 듣는 사람들은 보고 듣는 걸로 금방 캐치를 해서 상황 파악이며 빠릿빠릿하게 일할 수 있지만 농맹인들은 거북이처럼 느려요 하지만 갈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지금 완벽한 바이링걸이세요 지금 수어를 하시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바쁘신데 아주 자유자재로 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는 어떤 일정으로 오셨나요? 제가 17년 만에 김용희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17년 만에 안식월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는 시애틀의 농인들이 농아인 교육자도 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농아인 교육자가 없으니까 설교해 주는 사람도 당연히 없죠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저희 교회에 방송을 보고 유튜브로 전해지는 방송을 매주 예배에 같이 드린 거죠 그게 3년 그 농아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을 초대해서 수련회를 하고 싶다 그들은 늘 매주 목사님 설교를 받고 예배에 참여했지만 목사님은 그 성도들을 처음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들려서 그들과 함께 수련회를 마치고 그리고 LA로 내려온 것입니다 LA는 또 어떤 일로 오셨어요? LA에는 제 아내의 오빠가 오렌지 카운티의 오픈도어 교회 이영찬 목사가 제 아내의 오빠인데 가족을 만나고 또 부흥회를 계획해 주셔서 부흥회를 하러 왔습니다 네 부흥회 오픈도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부흥회 일정도 좀 알려주세요 이번 주 6월 16일 금요일 저녁 그리고 6월 17일 새벽과 또 저녁 그리고 주일 아침 예배 사회에 걸쳐서 오픈도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부흥회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께서 옆에서 또 음성으로 통역을 해 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흥회 또 놓고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언어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죠 농아인들의 삶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언어 소통이 안 돼서 힘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를 통해서 또 농아 영원들 또 농맹인 영원들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과 함께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실 거라는 제목으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부흥회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요 오픈도어 교회입니다 오픈도어 교회에서 열리고요 시간은 6월 16일 금요일에는 오후 7시 30분이고요 그 다음 날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오전 6시와 오후 7시 30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날 6월 18일 주일입니다 주일에는 오전 11시 45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총 4회의 시간 동안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 오픈도어 교회에 가셔서 또 이 부흥회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략하게 두 분 어떻게 만나셨는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좋은 아내를 계획해 놓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용이가 기다려라 그러셨는데 아내한테 수화를 배운 수화를 하시는 분이 저와 이제 아내를 서로 사귀어 보라고 중매를 해 줬어요 같은 교회에 영락농인교회 다니고 전도사로 또 제 아내는 아동부 교사로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감히 용기를 내서 대쉬하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고 또 사람을 통해서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저희 아내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반대가 살짝 있었지만 주께서 쓰신다 하라 하시는 주의 응답을 받고 또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복된 결혼식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봐도 제가 봐도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잘 맺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은 수화를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대학교 그 학교에 미랄 성교단이라고 장애인 성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화를 배웠어요 수화라는 언어를 처음 배웠거든요 이 수화를 농아인이라는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그 전까지는 농아인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수화를 하나님 저 달란틀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심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서 농아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다가 더 잘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가 딴 짓은 하지 마라 했는데 그렇게 딴 짓을 해서 농아 전도사님을 봤는데 정말 인간 승리자이고 그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됐고요 남편을 존경하라가 우리 항상 성경에서 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제가 오늘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도 좀 궁금한데요 마지막 끝까지 제가 살아있는 한 손으로 이수화로 농아인들과 농맹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인데 사실 농아인들이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요 어디서 어떻게 죽어갈지 그곳에 있는 요양원에 수화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들도 수화를 못할 거고 그런 사람 외롭게 죽어간 농아인들을 위해서 춘천에 조그만 땅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농맹인들과 농아인, 노인분들과 농아인 신학 영성 훈련장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손바닥만한 땅 그것을 마련해서 그게 마지막 저희의 사명일 것 같아요 그곳에 아름다운 타운을 짓는 것 네 저한테 이걸 하나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획과 비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하나 농인, 농맹인을 위한 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인 어르신 힐링타운 그리고 또 농인 신학교, 농인 성교센터 그리고 농맹인 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정말 농맹인들이 걱정 없이 하나님 말씀을 또 열심히 듣고 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이 30분이라서요 정말 오늘 정말 아쉬운데 거의 마칠 때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하시고픈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우리 농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여러분들처럼 많지 않습니다 청인들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이 보금방송도 있고 라디오방송 또 수많은 TV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에게 또 보이지 않는 농맹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보석처럼 귀해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얻기가 어려워요 그런 농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농인으로 저를 살아가게 하셨고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듣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나요?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농아인인 남편과 만나 결혼하면서 농아인은 제 가족이 되었거든요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그걸 매일매일 365일 그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통해서 듣는 것이고요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듣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보금을 잘 전하며 사실 수 있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리는 듣지 못해도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영락노인교회에 김용희 목사님 그리고 이현경 사모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요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이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보면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암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보금 방송에 예수님만 전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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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